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정에서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진일보한 결정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국면을 조금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IAE의 보고서 주요 내용 신속히 파악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각 부처별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수립되고 있고요.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소가 생기면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거나 어떻게 한다 이런 수준의 간담회 결과입니다. 성일정 의원이 방류 7개월 후 우리바다 방사능을 검사하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기준수 이상 검출이 안 되면 야당이 책임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까라앉지 않고 저쪽 야권에서 이것 하나 붙들고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와 합동으로 뭔가 이렇게 대책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간담회를 가졌고요. 연장선에서 중합적인 계획이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네이버 댓글을 이렇게 제가 한번 조개 읽어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 실시간 댓글인데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부분에. 충격을 제가 조금 받았다. 이게 요즘도 기계를 돌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 드루킹,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요. 기계 하나로 수백명, 수천명의 효과를 내는 그런 기계죠. 요즘 네이버 댓글에는 우파들도 많거든요. 우파들이 보통은 이렇게 순공감순을 점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계가 여기 동원되었거나 다른 하나는 이 뉴스를 먼저 캐치한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면 오염수 방류는 찬성하고 후쿠시마산 해산물은 수입 금지한다. 처음부터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표명하고 일본한테 제대로 의사 밝혀라. 말하는 꼬라지 봐라. 수입 안 한다가 아니라 수입 미룬다임. 이미 수입하기로 뒤를 다쳐놓은 것임. 이쯉 이들 방사능 많이 먹으라. 몇 년 내로 기형 인간들 많이 보겠네. 후쿠시마 수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민 40% 이상이 반대하는 핵 오염수 배출을 왜 니들이 나서서 홍보하고 떠드냐고 이 한시만 어쩌고 저쩌고 친일 매국 잔당들아 이런 식으로 오염수 안전하다고 먹을 수 있다는 놈들이 왜 수입 금지하냐. 국민들 놀리는 겨? 니들이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수입 금지하냐. 말장난도 정도가 있다. 이쯉들아 많이 쳐먹어라. 난 수산물 안 먹는다. 진짜 한심하다. 뭐 아무 이상 없다고? 바닷물 처음 맛보고 하더니 왜? 총선 얼마 안 남아서 표일할까 봐 바꾼 거냐. 아주 간사한 것들. 국짐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때 국제소송 성소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합법적으로 수입 금지했는데 이젠 그걸 포기했다는 국짐당. 반도체 부품도 힘들게 국산화 했는데 다시 일본 거 수입하겠다는 국짐당. 청순에서 어디를 찍을지 감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거 읽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팩트를 아무리 들이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인 산민투 서울대 위원장을 했던 하문경 씨. 현재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팩트로 들이대도 소용이 없다고요. 저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적지향으로 오로지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험짐대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댓글과 반대되는 댓글이 하나도 앞부분이 없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 여기 있는 글들이 거의 전부 일방적인 주장 혹은 괴담성 선동들인데 이것이 이제 부저시 이렇게 지금 네이버 여론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마치 국민 여론인가 싶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야료가 있는 겁니다. 네이버가 요즘 방통위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방통위에서 네이버가 뉴스를 이렇게 배열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밀 조사를 지금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 조사도 같이 해야 돼요. 이 댓글 조사 댓글 여기 분명히 조작이 들어오는 게 눈에 띄는데 어떤 기계로 인한 여론 조작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좌표를 찍어가지고 특정한 사이트에서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 걸 충분히 내 입에서는 알 수가 있거든요.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런 여론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론이.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지금 당정에서도 이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총선 앞두고 민심을 이대로 그냥 마냥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한다. 그리고 부처별로 각자 계획을 수립한다 등등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요. 이걸 잠깐 보면 우리 정부도 마냥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마냥 세게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장면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7월 3일 날 여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뉴스가 나갔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뉴스를 아는 건 아닌데요. 저쪽 이제 개딸들이라고 할까요. 그쪽은 이 뉴스를 지금까지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크게 언급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일본 국민들도 반대가 40%다. 찬성도 고정도 빼야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 안에서도 반대하는 건데 왜 우리가 나서서 그걸 문제없다고 하느냐. 이 논리죠. 이걸 깨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석윤열이라고 하는 저 완전 괴담 유포자가 하나 있었지만 그 석윤열은 제압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와서 떠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진짜 진정한 원자 핵공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석윤열을 완전히 반박했죠. 벌써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5, 6명이 나왔어요.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게 정리가 되는데 원래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괴담은 원래 잘 먹힌다 그래요.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선동이 일어나버리면 먹히게 돼 있어요. 거기도. 다만 거기는 그런 선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선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지금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100%에 맞다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내부적으로도 벌써 이게 오염수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시민운동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일본 안에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선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거기도. 그래서 정치적 이익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거예요. 다른 이슈는 잘 안 먹히는데 저거 잘못하면 우리가 고기를 못 먹게 돼. 고기 먹으면 사람들이 불치병 걸려. 기형아가 나와. 이런 식으로 괴담을 유포해버리면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그걸 과학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인지력도 없고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정부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선동이, 괴담 선동이 그 전문가의 주장을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통이다. 다만 이런 선동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선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이 일어나면 당하게 되어 있다. 가령 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외에도요. 미국산 소국이 광우병 선동을 만일에 일본에서 했다. 우리처럼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선동을 하는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심한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때문에 몸살을 겪는 거죠. 언젠가는 이걸 극복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준 높은 선진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정부 여름 무렵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는 거죠. 이제 곧 이리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입니다.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의 반대 의사를 지속해서 지속해서 전달하는 가운데 수산물 등 유통업자들도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현지 방송 NHK가 20일 보도했다는 거죠. 이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 안에 오염수를 저장해놓은 저장 탱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하는 게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오염수라고 하는 것들이 삼중수소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이미 99%는 바다에 다 흘러가 버렸어요. 사고 났을 때 나머지 1%쯤 되는 것 같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흘러갔는데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고가 터진 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검사를 했어요. 우리 해역에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그래요. 평상시 기준치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바다는 거대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 네트워크 JNN이 7월 1일 2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 45 반대 40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 좌파들이 이걸 갖고 공유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렇게 반대하는 걸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그 짓을 하느냐 이 논리입니다. 이걸 깨기가 참 아까워하지요. 그렇죠?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뭐 공유지책입니다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만 괴담 대책이라고요.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완전 바로 탁 통하는 이런 적효가 있는 그런 대책은 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최근 나온 여론조사 이제 이 결과를 보면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할까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리포트를 할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괴담 안 먹혔다. 국민의힘 43 민주당 33% 자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편차가 참 심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믿어봐주죠. 이건 결국 저 후쿠시마 선동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코프라 정당 지지도인데요. 호남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괴담을 갖고 저들이 선동을 했지만 한국에서 여론조사는 냉정하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괴담 대책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닷물 검사 그리고 발표 이걸 상수라 하는 것은 지금 당정에서도 지금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해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발표 시기도 좀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시간도 좀 앞당기고 그래서 이걸 자주자주 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주요한 이게 포인트가요. 검사 실효 채취할 포인트가 부산, 앞바다, 강릉, 여수, 태안, 인천 이 정도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이죠.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런가 하면 7개월 뒤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저들은 7개월 뒤에 심지어는 5개월 뒤에 지금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온다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동안 과학상식은 대순환 회류에 의해가지고 5년, 10년, 20년 뒤에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거나 저들은 뭐 빨리 온다고 하니까요. 그 검사를 빨리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을 해야 돼요. 또 왜? 아직 안 왔지만 지금 수준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해와 서해가 다르다라는 결과치를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서해가 왜 이러냐? 결국 여기는 중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북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서해를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식 결과 발표를 내야 되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해도 해야 되고 동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선언니 지금 9개월 남았는데 쭉 하다 보면 이 수치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나온다. 동해가 서해보다 깨끗하구나. 남해가 서해보다는 조금 낫구나. 남해, 동해 중에는 동해가 더 낫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올 수 있게끔 모르겠습니다. 남해가 동해보다도 못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쪽은 특별히 오염 요인이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해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북한이 어떤 오염 물질을 쏟아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만이 우리 해역 주변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이걸 공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자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내는 게 있습니다. 삼정수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전문가 집단 공동 대체기를 하나 꾸려야 된다. 지금 이 괴담에 대해 용기있는 발언을 한 대학 교수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이런 분들로 대체기를 하나 꾸려주십시오. 그분들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 대체기를 갖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거기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알릴 수 있게끔 어떤 위원회 혹은 저들 좌바정부는 위원회 만드는 거 정말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차제에 괴담에 대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정부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변국 관계국 동향을 보고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나아가서요. 저쪽에 캐나다 그리고 미국 멕시코 쭉 내려오면 이렇게 중부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남미에서 쭉 나오면 이 태평양 연안국들이 수십 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동향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는 게 좋다. 우리처럼 이렇게 난리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비교가 될 겁니다. 일본 정부와 IAEA의 공식 요청을 하십시오. 일단 이게 형식적이지만 이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정부가 일회일한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라든가 일회일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어떤 공식적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똑같아 이 스탠스는 안 돼요. 아무리 거기가 문제없는 것이라도 괴담은 나빠. 이거 하나만 갖고 모든 걸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후쿠시마 오염처리술을 방류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정부 혹은 여당이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긴가 하면 니들이 일본 정부냐 이 논리에 지금 밀리는 겁니다. 이 논리에 그거는 말이죠. 정부 여당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우리 같은 우파들 우파 유튜브라든가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스탠스의 차이는 거기서 나와요. 하되 우리 정부는 저쪽 야당 지지자들 저쪽 괴담을 믿고 쇠내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괴담을 유포할 목적으로 떠드는 저들도 어찌간 국민은 국민이잖아요. 그들의 목소리까지 섞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항의도 조금 하는 듯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 북개입설 지금 이런 말이 떠들고 있죠. 북이 지금 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거는 없어요. 확 드러난 정거는 없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 북이 뭔가 지시를 내렸다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간첩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에 기회가 왔다. 광호병 때도 북이 어떤 지령을 한 것으로 지금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술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어라. 끄잡아 내리라고 분명히 뭔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 지령을 내렸을 것이다. 이걸 우리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이걸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그대로 터뜨려야 됩니다. 읽어야 그냥 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요. 여섯 번째 오염수 내용 일목 요연해서 요연하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아주 짧아야 됩니다. 이게 선동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선동은 한 줄인데 그걸 보통 이렇게 반박하거나 뭔가 이렇게 교정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너무도 많아서 그래요. 물론 그게 맞죠. 전문가용이고 그거는 그것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한두 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를 찾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일단 오염수 저거는 우리가 마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거기가 우리 해역으로 온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완파할 수 있는 초간단한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마셔도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통하는 것 같아. 그거 하니까 오히려 자꾸 반발만 더 심하게 하고 니들이나 마시고 뭐 똥물 어쩌고 해가면서 오히려 역국만 자꾸 당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괴담과의 전쟁을 지속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담은 괴담이죠. 이분의 잘 됐어요. 이 괴담을 한 번 꺾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괴담에 사실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많죠. 후쿠시마뿐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사드 그 앞에 있었던 광우병 그리고 대부분의 큰 전쟁거리 이면에는 저들은 계속해서 괴담을 유포했습니다. 세월호 또도 괴담이 나왔었고 이태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괴담으로 전쟁을 걸고 그리고 그걸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 괴담을 박살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괴담과의 전쟁은 전쟁대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정부 여당이 하면 안 돼요.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과 우리와 같은 유튜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야 되고요. 네이버 댓글에서 싸워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주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선동주범들 고소고발 이거는 정부가 직접하기는 무리일 겁니다. 이거를 우파단체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저기 어민 단체 어민들 단체 이런 데와 손잡고 선동 막갑어 선동하는 악질 선동가들 오로지 그냥 정쟁만 일으키는 그런 어떤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고소고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선까지 가는 거죠. 저들은요. 괴담 유포 선동을 총선 직전까지 하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론 동향이 중요한데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이걸 갖고 더 공세를 강화하느냐 넣추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결정하겠죠. 자 우리나라 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당정에서도 예를 쓰고 있다는 게 이걸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리포트 해드린 이런 내용도 약간의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괴담을 한 번은 완전히 그냥 꺾어야 됩니다. 이분이 이분이 오히려 잘된 케이스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괴담의 내용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 허무 명량한 이야기도 먹히고 있다라는 게 일정 부분 먹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이 너무도 우려할 정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과감한 대책과 함께 전투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정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은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포인트를 두고 실효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이슈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누리PD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